Q. 이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재미있는 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양이 하나도 안 차요. 뭔가 설명이 미진한 것 같고 항상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좀 더 낫게 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힘으로 또 연구하고 연구하고. 혹시 또 예전에 지나가버린 것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의 여러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또 놓치실까봐 지금 오신 분들은 또 못 들으시니까 예전에 한 것 중에 요즘 내가 빠뜨리고 있는 거 있나 또 얘기해보고 지금 이런 얘기를 듣고 경전 공부도 하시고 악당에서 지도하는 단악과 명상도 하시고 해주셔야 되는 게 이런 게 다 모여서 우리 영성을 조금씩 성장시켜요. 그게 일상에서 변화로 나타나고 그게 빠르지 않습니다. 더디지만 조금씩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고 일단 몸으로 막 나오는 거는 더디어도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생각을 해 줌으로써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함으로써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이 바뀌면 이제 행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생각을 못 바꿔놓으면 이제 행으로 못 나갑니다. 명상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는 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작업이죠. 앉아서 생각을 바꿔놔야 이제 움직일 때 행동이 다르게 나가니까요. 그래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앉아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단악과 명상을 통해서 내 생각을 하나 자명하게 바꿔놓기. 내 생각 작은 거 하나라도 자명하게 하고 그럴 때 도움드리려고 제가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 하는데 사실은 행할 때 이렇게 행하시라는 건데 평소에 이걸 계속 생각하고 계셔야 이게 밖으로 나가요. 이게 옳다고 평소에 확정을 지어 놓으셔야 움직일 때 거부감 없이 빨리빨리 이렇게 삶의 판단 기준이 돼서 이게 작용하겠죠. 이렇게 하면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영상에 다들 고수가 되실 거예요. 제가 아주 고수는 말씀 못 드리는데 왜냐하면 화학용 보시면 알지만 여기 1지부터 10지 보살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기도 뭐 한 게 진짜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필요한 거지 실제로 여러분이 10지까지 그냥 가고 싶으시죠. 레벨이 10지면 좋지. 여러분 게임만 하려도 여러분 만렙까지 못 가요. 대부분 그냥 내 역량껏 하는 거죠. 내 역량껏 하는 거지 꼭 그게 끝을 보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마음은 보고 싶지만 해보면 알거든요. 아 내가 끝을 보려면 다시 태어날 될 것 같다. 이런 게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이 영성 게임이라는 거는 이 영성의 레벨업이라는 거는 이걸 보시면 일단 뭐랄까요. 후반부는요. 여러분 관심사가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난 영성의 고수가 되고 싶어. 성인이 되고 싶어 하시지만 실제로 여러분 뭐가 그렇다 할까요. 나 멋진 과학자가 되고 싶어. 그런데 대학 가서 수학 문제 하나 풀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과학자가 되고 싶을 수는 있죠. 누구나. 그런데 마찬가지로 나 성인이 되고 싶어. 예수님 공자님 멋있어. 그게 쉬운 건 아닌 게 여러분이 진짜로 그러면 그분들은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자들. 철학이 진짜 좋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철학이 좋은 분들은 쉽지 않아요. 이게 되게 리얼한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성인 될 것처럼 쉽게 우리도 도만 얻으면 다 도인 될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도인은 될 수 있는데 도인 안에도 레벨이 있는데 큰 성인들은 있잖아요. 철학 전공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렇게 봉호 선생님한테 제가 배운 거 아시죠. 그런데 봉호 선생님이 그렇게 성인대라고 권하고 하시는 분인데도 공부만 하면 신통이 생기고 이런 거 얘기하셨던 분인데도 딱 1개, 2개 하면 1단, 2단이죠. 여기는 화환경은 10단 체계죠. 여기 한 2단쯤 가면 2단이면 일반인은 2단까지만 욕심나지 더는 욕심 안 날 거다. 2단 그 이상의 세계는 2단까지는 가시더라도 그 뒤는 3단 이상이죠. 철학 전공자 아니면 취미가 없을 것이다. 본인 책에다 써놓으셨더라고요. 취미 날 일이 아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여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사물을 더 꿰뚫어보고 더 연구하고 더 육바람일을 연구하고 여기에 아주 재미를 붙이지 않으면요. 이후의 세계는 이거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육바람일의 보편 법칙을 더 정밀하게 해서 육바람일의 근본 원리가 드러나게 하고 이런 세계의 이야기가 그렇게까지 재미없으실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철학에 취미가 없으니 나는 공부를 하지 마란 말이냐 아니면 조금만 하란 말이냐 그런 게 아니라 1단 2단까지 가시라는 거예요. 무조건 가시되 1단 2단까지 간 그 힘으로 취미가 생기고 하면 밀고 나가는 거고 갔는데 더 취미가 안 생기면 또 거기서 멈출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현실적인 얘기는 1단 2단까지는 어떻게든 가시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2단까지는 취미 없어도 거기까지는 새로운 거 배우는 재미를 라도 갑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또 철학을 깊이 좋아해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또 길이 있다. 내가 문제는 나죠. 누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까지 열의가 안 나서 못 가는 건 어떡합니까? 실제로 저는 많은 분들을 지도해 봤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막 의욕이 넘쳐도 다들 자기 원하는 것까지 딱 궁금한 거 풀리면 더 안 합니다. 신기하죠? 그 중 가면 딱 뭔가 정체 얘기가 와요. 왜냐하면 자기 진짜 호기심 나고 궁금했던 거 풀렸거든요. 거기까지 풀리면 좀 의욕을 잃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또 그런 세월을 또 지내다가 다시 더 큰 의욕을 내서 또 올라가고 이렇게 의욕이 나야 또 가고 더 알고 싶어야 가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더 궁금해야 가고 그런 게 다 있다는 걸 미리 좀 한번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게 저 고단까지 가고 하는 건 엄청난 정진과 의욕을 좋아해야 돼요. 일단 좋아해야 정진을 하죠. 하고 싶고 또 더 알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우주의 끝까지 진리를 더 캐고 싶고 그런 영역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쪽 정신 공부를 하는 건요. 그 신비한 것만 듣고 오신 분도 계시고 다양한 난 이걸 얻어서 내가 아주 막 후광 하나를 얻어버리라 이렇게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뭔가 내 삶에 좀 기적을 일으켜보겠다고 오신 분도 있고 다양하게 계실 텐데 딱 깨놓고 말씀드리면 이 공부는 철학 공부예요. 그냥 모든 철학과는 이 공부를 해야 돼요. 결국 이 길이에요. 이 길 한 길인데 현대 학문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정신 수련을 안 하고 논리로만 가고 있는 학문이니까 진정한 철학은 정신 수련학입니다. 지금 현대 철학인들한테요. 사양 철학이 지금 주가 돼가지고 철학 그러면 다 이렇게 골 아프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누구 말도 안 믿고 따져보고 이런 걸 철학으로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런 분은 철학자인가요? 내면에 있는 신의 소리를 늘 듣고 그렇죠? 늘 자기의 영혼을 진선미하게 만들려고 평생을 노력하고 남들도 그렇게 살으라고 목숨 걸고 가르치다가 그런데 나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신나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럼 서코라테스거든요. 이분이 철학의 시조인데 지금 철학가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철학 공부 못 안 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철학 공부 못 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신의 소리를 들어? 미친 거 아니야?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소코라테스로 시작된 이 철학이 지금 형의학이 되어버렸어요. 소코라테스가 철학을 시작했던 것 다 내면의 다이몬의 소리 신성의 소리를 듣고 시작한 것 신성의 소리를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시작한 것 신성의 소리를 듣고 신성과 함께 살고 늘 깨워서 살아가고 학당에 오시면 강조드리는 이유 것들이 신성과 함께 살아가는 기초들이에요. 단전호흡이 죽고 에너지가 이 몸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단전호흡은 정신력 강화죠. 정신에너지 강화예요. 몸에도 당연히 좋지만 그래서 몸과 정신에 에너지를 대주는 게 단전호흡밖에 없어요. 몸에 힘 되려면 밥을 먹어야죠. 그런데 호흡을 하느냐 정신에도 힘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신에 힘 대고 깨어있기 연습하고 깨어있고 에너지 충만하면 뭐합니까? 운전을 잘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잘 마음을 쓰느냐 양심 성찰하면서 쓰면 마음을 잘 쓸 수 있거든요. 이러면서 잘 쓰는 것만이 아니라 원리를 알고 쓰는 거죠. 육바람일의 원리로 써야만 우리 정신을 잘 쓴다. 그걸 캐고 또 캐면 끝이 없는 거예요. 우주의 진리를 어디까지 캔다는 게 옥죠. 캐고 또 캐면 더 정밀한 게 나오고 더 정밀. 그러니까 답은 육바람일을 하더라도 육바람일을 완벽하게 적용한다. 이거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힘들어요. 더 연구하고서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연구하자. 그러면 사람들 여기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모여서 깨어납시다. 참나 만납시다. 그러면 인생이 평안이 옵니다. 이러니까 모이지. 육바람일이 진리를 우주 끝까지 파봅시다. 그러면 아마 두세 명 있고 얘기 나눠보면 또 몇 명 떠날 거고 아니구나 하고 그래서 옛날 성인들이 이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만 강조하면 아무도 배울 사람이 없습니다. 달콤한 얘기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투시를 하자. 뭘 하자. 이걸 하면 뭐가 좋아진다. 하다 못해. 이거 하면 여자 생긴다 해야 뭐 오죠. 뭘 걸어야 사람들이 오지. 안 오니까 이렇게 저렇게 방편으로 다양하게 사람들 욕망이 원할 만한 걸 적절히 곁들여가지고 이렇게 부르는데 공부에 들어가다 보면 본인이 털고 털고 하다 보면 본인이 더 고차원적인 걸 원하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지도하고 있지만 전 대신에 무슨 유혹이 될 만한 걸 최대한 배제하고 진짜 배기. 진짜 배기 위주로 진짜 삶에 도움되는 팁을 드리는 걸로 저는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실전에 도움되는 얘기들을 드림으로써 그래서 아무튼 여기 오셔서 공부하시면 단악을 통해서 또 몸에 신비한 얘기 일어나는 신비한 일 이런 것도 제가 말씀 간간히 드리는 게 또 공부하시라고 힘내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에너지적인 변화 첫날을 만남으로서 생기는 우리 내면의 마음의 변화 육바람이를 따름으로써 일어나는 또 마음의 변화 이 세 가지를 주로 말씀드리는데 이게 만나서 끝까지 가는 건요 끝은 끝이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아무리 정신을 단련하셔도 또 더 너머에 또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환경이 10단계까지 설정을 해가지고 인간이 어디까지 파 들어갈 수 있는가를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여러분 쉽지 가고 싶다. 최소 칠지는 가고 싶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여러분이 여기를 하시려면 진짜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런 세계를 좋아하셔야 돼요. 무형의 철학의 진리를 탐구하는 세계를 좋아하셔야 돼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런데 그 토대가 되는 게 학당에 오셔서 1주보살 학당에서 1급이죠. 1급 정도 하시거나 1단, 2단 정도까지 2단 정도까지만 가시면 저희가 지도하는 공부에 대충 맛들은 다 보시거든요. 깨어있음, 호흡, 양심, 성찰이 어떻게 만나는지까지가 답이 나오는 게 이 정도입니다. 이것만 얻어도 일상에서는 아주 도인으로 살죠. 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일반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화환경 보시면 1단부터는 이제 열애의 집안에 태어났다. 열애의 집안에 태어났다 그래요. 이게 기독교랑 똑같아요. 이게 정성 약자로 쓸게요. 이생 올바른 열애의 집안의 정자가 돼서 이생이 범부의 삶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날 입장에 완전하게 쓰죠. 범부의 삶을 떠나버렸다. 이게 뭐냐면 혈육의 자녀가 이제 아니고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다 하는 소리랑 똑같아요. 확실하게 열애의 집안의 자녀다. 이 정도까지 가놓으면 1단만 가놔도 내가 이제 고등 심팬치로서 살다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사람, 사람 진짜 사람의 길에 들어섰다 하는 곡에 제가 톨게이트 확실히 지났다가 1단부터 보는 이유가 이건 저희는 1단 지나면 톨게이트 확실히 지났다. 그런데 한 2단까지 가놓으시면 이게 이제 익으면 2단 되는 거니까 1단 가는 사람이 2단 못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든 끌고 여기까지 1급 지나서 먼저 1급 만나고 1단 톨게이트 통과하고 여기 톨게이트 직전이면 톨게이트 통과하고 2단 가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도 욕심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 여기까지 가보시고 이 공부가 재밌으면 계속 가시라는 거예요. 한 1단, 2단까지 가보시고 결정하시라고. 그런데 최근에 제 강의랑 연결시키면 재밌는 게 이게 기독교식으로 칭의 단계거든요. 즉, 영적인 문제는 해결된 단계. 성령이 내 안에 늘 있다는 걸 아는 정도. 성령이 내 안에 늘 있다는 걸 아는 정도예요. 일단은요. 성화의 요령을 아는 거죠. 혼을 육바라밀로 양심성체할 경영하는 걸 나름 요령을 알았다. 이쪽은 참나각성 요령을 얻었다. 육바라밀 요령을 얻었다. 2단까지 가려면 이제 영화의 단계인데 이때는 육 호흡수련에서 이제 태식이야 그 전에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한 과목은 먼저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과목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리고 2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태식해서 2단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영혼이 아주 무르익어서 닦여갈 때 여기에 이제 태식이라는 게 이때까지는 아무튼 태식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에너지 대주면서 에너지 대주면서 참나각성과 육바라밀 성찰이 무르익었을 때 2단이 되는 겁니다. 어느 한 과목이 먼저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참나각성을 먼저 하고 오신 분도 있고 양심성찰을 남보다 잘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호흡수련을 남보다 잘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죠. 이 세 개가 만나서 한 단계 한 단계를 돌파하는 거예요. 한 관문을 그러면서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잘해가지고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 2단의 본 맛은 육바라밀 분석이 완전히 습관화 됐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태식이 이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대줌으로써 여러분이 진짜로 보세요. 천국의 영주권 불교식으로 말하면 정토의 극락정토의 영주권 시민권 여기에는 나도 같이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까지 얻으신다. 자 여러분 말씀 예전에 드린 말씀들을 다 다시 드려봤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실지 대충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 정도까지 얻어놓으시면 나 정토 같다. 정토 확실히 나 정토 사람이다. 나 확실히 천국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일단 또 이게 공부 시작입니다. 여기까지라도 가서 자리를 잡으시면 좋겠다 하는 아 나 빨리 7단 가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가보시면 그러니까 그냥 하시는 얘기죠. 레벨이 7 숫자 좋은 것 같다. 7 정도가 뭔가 뽀대난다. 2는 약간 낮은 1, 2는 저단자 같다. 실제로 저단자라고 하면 1, 2는 저단자 3, 4가 중단자 5단 이상부터는 고단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수다 하는데 그런 말을 휘둘리지 마세요. 그건 어느 한 철학이라는 정말 무형의 진리를 파는 것을 온몸으로 즐기시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는 세계인 거예요. 진짜 그쪽 덕후들이 여러분은 이게 뭔지 아시겠죠. 참나각성, 양심분석, 호흡수련이 나름의 어떤 결실을 맺은 모습들이에요. 이 정도까지 해보시고 일단 저걸 누리시다가 더 파고 싶다 할 때 가시면 된다. 공부를 방향을 여러분이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설정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설정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면 좋겠다. 일단 이것도 뭔 얘기죠. 학당 오시면 일단 신사 따기도 힘들고 신사, 은사, 학사, 수사, 정사가 1급이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그것도 놀면서 한 10년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여기까지 1급이 되면요. 또 1단, 2단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돼요. 언젠간 여러분께 될 거란 말이에요. 사람마다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또 학당이 인정 안 해드려도 여러분 내면에서 이미 이런 게 익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도 어차피 인간이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 체크 못 해드려도 여러분 내면에서 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학당 과정과는 좀 별도로 여러분 내면에서 성숙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걸 좀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서 공부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물론 학당에 오셔서 꼭 검증을 받으셔야겠지만요. 본인이 혼자 언제 또 오판하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영적 공부는요. 철학 공부예요. 철학 공부. 과학자가 되듯이 있죠. 과학자, 노벨상 타는 과학자 과학자 쉽지 않겠다고 생각 드시죠. 철학자는 쉬울 것 같으세요. 사실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원래 이러면 겨우 좀 마음 내봤던 분이 돌아서거든요. 철학자가 된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길이에요. 왜? 과학자는 많아도요. 진짜 제대로 된 철학자는 인류에서 되게 희귀해요. 희소해요. 그 중에 고단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성자라는 분들은요. 철학 방면에서 수많은 생을 살아가지고 거기까지 가신 분들이에요. 공자님 그러면 그런 분들은 구단 그러거든요. 구단까지 파신 분들은 그걸 어마어마한 세월을 계속 또 파고 또 파가지고 거기까지 가신 무형의 진리를요. 육바라밀 이게 얼마나 좋은데 좋냐면 무형이지만 육바라밀이라는 건 일단 알고 있고 육바라밀을 오행으로 표시하면 이거죠. 여러분 내면에 이런 십자가가 항상 있어요. 이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가시면 언젠가 여러분도 다 고수가 되니까 인, 의, 예, 지, 신 해서 마음에 인, 의, 지, 신이 사랑, 정의, 예절, 지, 해, 성실이죠. 이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행으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조선 선비들 마음에도 항상 이 십자가가 있었어요. 제가 카톨릭에 있는 걸 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거기는 순서가 다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데 인의의 지, 제 입장에서 볼 때 신 이렇게 오행이 각자 자기 내면의 오행이 선명하게 있어야 돼요. 자기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그 오행을 따라가 보면서 우주 만물을 처리해 보고 온갖 역경과 순경을 겪으면서 우주의 진리가 뭐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날마다 연구해 가는 연구가가 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레벨이 올라가면 철학자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러니까 오셔서 내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를, 뭔 얘기를 미리 드리느냐? 지금은 공부하시는 거랑 다 직결돼 있어요. 지금 오셔서 내가 잠시 힐링이라도 하면 좋겠다 명상을 해서 참난 상태로만 있어도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 공부라는, 결국 이렇게 철학한다는 거는 뭐냐? 경험. 제가 항상 주장합니다. 체험 플러스 개념입니다. 경험, 체험 플러스 개념. 이게 자명을 낳아요. 그냥 자명의 길이에요. 자명해지고 싶어서 오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든지 자명해지고 싶어요. 그럼 경험하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개념으로 설명하셔야 돼요. 참나를 만나셨어요. 참나에 대한 그 만남을 개념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요. 호흡을 하셨어요. 호흡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어요. 육바람일 분석을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어요. 왜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양심이 왜 그걸 자명하다고 했는지 개념적으로 설명해 보셔요. 계속 체험하고 설명하고 체험하고 설명하고. 이 방법 외에는 여러분이 과학자도 다 이 방법으로 과학자가 되죠. 실험하고 설명하고 실험. 영적인 과학자죠. 철학자도.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실험하고 설명하고 실험하고 설명하고 밖에 없어요. 이걸 아는 거예요. 체험해 보고 정확히 설명하죠?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서 지금 제가 홍익고사 실천지심 14개 진리를 꼭 알아두세요 하고 이걸 강조 드렸잖아요. 그럼 이걸 알아내시려면 여러분이 에고로는 못 알아낼 말들이에요. 에고는 이 말들이 좋아 보이긴 하죠. 에고 눈에. 이게 자명한 진리인지 에고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내가 받고 싶은 걸 남에게 베풀어라. 안 그러고도 성공한 사람이 있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에고의 판단 기준에는 이게 안 맞아요.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가하라. 왜 삶을 그렇게 팍팍하게 살아? 이런 스트레스 받으니 나 같으면 그냥 아무거나 믿고 그냥 사는 게 낫겠다. 자기 대로의 어떤 결이 있다고요. 삶의 결들이 있는데. 이게 왜 삶의 공식이지? 라고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의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인들한테 고등 침팬지들한테 이게 주어져 봤자. 어차피 딱 보고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좋은 말이지. 그래서 내가 나쁜 일 하는 일을 늘 잘 잊어버리고. 그렇죠?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뭐 남 등 처먹고도 항상 미래 걱정 안 하고 살고. 이게 악용될 수도 있고요. 이게 무슨 취지로 나온 말인지도 이해 못 하고 막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고의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다 망칩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 확인하시려면 무조건 선정이에요. 일단. 참나 상태에서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혈육의 자녀의 마음이요. 고등 침팬지의 마음이요. 에고의 마음. 즉 중생심이다. 중생. 짐승의 마음이다. 싶으시면 이거 분석해 봤자 어차피 좋은 얘기 안 나와요. 이걸 이용해서 또 이상한 수작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일단 참나각성. 몰라. 괜찮아. 오직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자 하는 상태로 들어가시면. 내면에 참나가 드러나 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참나를 만난 체험을 했죠.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변하죠. 하지만 이것도 체험일 뿐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개념이 뒤따라야 됩니다. 참나 상태에서 그냥 거기 머물러만 계시지 마시고. 참나 상태에서 요거를 명상을 하시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걸 꼭 안 보셔도 되니까. 한 구절이라도 마음속으로 떠올리셔가지고. 재행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게 그게. 진리 맞는가 하고 여러분 사유하셔야 돼요. 요거 요 14개를 가지고 계속 놓으세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에고의 마음으로 생각해서는 별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좋은 명언이네. 외워두고. 나중에 어디 인스타에나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에고 노르면 그래요. 남한테 자랑할 거. 인정받고 싶어. 다 항상 에고는 그쪽으로 생각해요. 자기 뭐 이득 볼 거 없나. 그것만 생각한다고. 그걸 뭐 탓할 게 아니라. 에고 수준에 머물러 계시지는 마시라. 참나 상태로 계시면. 이게 왜 진리인가에 대해서 다른 관점이 생깁니다. 그게. 이게 이 개념을 세울 때. 여러분 이 체험이에요. 체험이 정확히 이뤄지면. 체험에서 직관이 와요. 직관이 개념을. 개념을. 자명하다. 찜찜하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험에서 오는 게. 지금 이 직관도 일종의 체험이에요. 영적인 체험이 정확하면 직관이 생겨요. 그 직관을 가지고 이 개념을 판정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참나를 체험하고 계시지 않으면 이 개념을 판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요.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 못 해요. 우주는 육바람일이 진리로 이루어져 있다. 판단 못 해요. 칠바람일이 있을 수도 있고. 팔바람일 수도 있고. 뭐 하나가 좀 바뀔 수도 있고. 쪼개면 뭐 헤아릴 수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흐른다고요. 이야기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딱 참나 상태로 가시면 직관력이 생겨요. 참나는 왜? 참나는 원래 알고 있습니다. 참나는 원래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 아닌가요? 진리를 알고 있어요. 참나는. 하느님이 우주를 공부해 가면서 창조하고 경영하실까요? 하느님이 NBA 과정 나와도 이번에 좀 우주 경영에 영 미흡한 것 같아. 내가 좀 더 공부를 더 하자. 이럴 수가 없잖아요. 우주는 진리를 그대로 알아차리고 진리대로 경영하고 있는 자리예요. 하느님 자리는. 우리 안에 하느님 자리는 참나가 모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참나를 만나는 것만으로 여러분 애고는 모르죠. 참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애고가 참나를 만나게 되면요. 애고한테 영감의 형식으로 뭔가 옵니다. 그게 직관이에요. 뭔가 와요. 요거는 아니겠다. 기겠다. 이게 와요. 그냥 애고는 몰라요. 애고는 원래 차가운 쇠공이라 모르는데 불이 들어오면 불덩어리가 돼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애고에 참나가 임하면 원래 그 차갑고 무지하던 애고가 갑자기 총명해져요. 그때 애고한테 뭔 얘기를 물어보면 애고가 판단을 합니다. 이 불로 데워진 애고가 판단을 해요. 참나랑 공명하면서 자기가 참나인 줄 알고 애고가 참나 같은 사고와 참나 같은 능력을 갖추게 돼요. 그때 관찰해 보면 육바람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육바람에 불이 들어왔다는 게 뭡니까? 봇이 그때는요. 남한테 관대하고요. 지게. 그때라면 유혹을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근데 애고로는 못 이겨내는데 그때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물건이 앞에 있다. 애고는 100% 넘어가죠. 여기에. 근데 그때 5분 정도 몰라 하고 계시면요. 그래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안에서. 자연히. 생겨라 생겨라가 아니라. 인욕. 진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수용하는 힘이 생겨요. 이게 자명화인데 왜 이걸 네가 거부하고 있어? 왜 저항하고 있어? 쓸데없이? 이런 마음이 돼버려요. 이게 직관이라니까요. 여러분 안에서 직관이 발동해요. 그게 사실은 반야바라밀인데요. 반야바라밀이 발동해 버려요. 여러분 깨어 계시기만 해요. 그러니까 생각 이전에 직관력이 발동해요. 원자. 이걸 불교에서 어려운 말로 무분별지라고 합니다. 직관력을. 무분별지. 분별을 하지 않는데. 즉,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미 아는 게 나와요. 이 무분별지가 출동해서 분별지를 이끌어내서 여러분이 진리를 판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선정이요. 선정이 무분별지를 끌어내고 그게 분별지를 통해서 분석적인 지혜까지 갖췄을 때 선정, 사마타, 이거를 위빠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통찰. 정확한 통찰. 그래서 모든 과학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정과 지혜, 정의 쌍수가 모든 연구가들의 기본이어야 됩니다. 정신의 몰입과 몰입사고. 제가 이거를 인간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몰입해서 몰입사고를 하면서 해야 된다고 써 놓은 게 몰입책인 게 이런 근거를 갖고 얘기한 거예요. 모든 일에는 선정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여러분 하나도 연구할 수가 없어요. 뭐 하나 연구하려고 해도. 펜을 하나 연구하겠다. 정신을 여기다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여러분 안에서 직관력이 작동해요. 그래서 바른 판단을 빨리 빨리 내릴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바른 판단들을 잘 자명한 판단들을 모아갈 때 자명한 결론이 빨리 도출됩니다. 안 그러면요. 몰입을 못 하면 혼자 정신이 컴퓨터 빙빙 돌고 있듯이 다운되거나 아니면 이게 먹통이 돼가지고 작동을 못 합니다. 계산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그냥 하나 쓰는데도 우리가 몰입과 몰입사고가 들어 있듯이 선정과 지혜가 다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할 때 자녀들 공부할 때 이렇게 수학 풀으라고 노트 주고 보고 있으면 답답하시죠? 여러분은 아시죠? 정신이 딴 데가 있다는 걸 그 자녀분의 TV에 가있든가, 만화책에 가있든가, 애교에 가있든가 정신이 딴 데가 있어요. 야, 정신 차려. 집중해. 그런다고요. 여러분, 나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이 선정을 먼저 해야 지혜가 감돌 거 아니냐. 직관적이 생겨서 거기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들이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정신을 집중 안 하고 있겠어요. 근데 뭐에다 집중해야 되냐. 참나에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더구나 보이지도 않는 무형의 참나에다 집중을 해야 풀어갈 수 있는 철학 문제들을 여러분이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참나에다가. 그러니까 몰라 괜찮아니 해가지고 이렇게 방법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참나를 쉽게 만나는 법을 제시해 드리는 게 참나를 일단 만나면 참나에 집중을 해 줘야 돼요. 먼저 참나에 이렇게 집중을 해 주면 참나에서 무분별지가 나옵니다. 직관력이 생겨요. 이 직관의 힘으로 여러분이 참나 상태에서는 판단이 돼요. 이거 실험해 보시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참나 상태에서 깨어 계세요. 딱 보세요. 현존을 방해하지 마라. 이름을 내세우지 마라.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진속이 둘이 아니다. 참나와 현상계가 둘이 아니다. 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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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인간합니다. 그 다음에 의식이 탁 흐려진 뒤에 보면요. 내가 왜 아까 뭔 정신으로 이걸 맞다고 했지? 흐려지고 나면 다시 보면 애고는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진짜로 진속이 현상계랑 절대개가 둘이 아니라고? 갑자기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목에 칼을 들이대면 나 모른다고 할 것 같다는 기분이 돼요. 그런데 다시 그때 몰라 괜찮아 해가지고 딱 깨어 있죠? 다시 자명해야 이 소리가 또 나옵니다. 입에서. 이 짓을 많이 해보세요. 저는 해봤어요. 의식이 탁 다운되면요. 아까 판단했던 거 자신이 없어져요. 아까 그렇게 자명했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럼 진짜로 여전히 그런가 그러고 다시 깨어나 봐요. 다시 또 명확히 판단해요. 신기하죠? 명확히 이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딱 다운되면 에고 의식이 51% 이상이 되면 자신이 없어져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딱 나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참나각성 상태여야 돼요. 참나각성 상태 51%를 체험해 보시는 게 제일 확실하고 아니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51%로 해서 한번 판정하시는 게 제일 깔끔하죠. 그게 이제 버릇이 되다 보면 나중에 참나각성 상태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참나에 대해서 이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이런 존재가 있지. 이 존재는 에고랑 특성이 다르지 이걸 아니까 능숙하게 이제 빨리 빨리 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 안 되시면요. 사실은 여기 이렇게 1단, 2단까지 못 가요. 실제로는 수많은 영상단체에서 사람들을 지도해도 참나 만나서 뿅 가게 하는 정도가 그나마 잘 가르쳐 주는데요. 대부분은 돈은 받고 참나도 제시 못 해줘요. 그냥 자잘한 잡술을 가르쳐 드려요. 온갖 잡술들, 일시적인 위안책들을 여러 가지 가르쳐 주고 끝나요. 참나 만나게 해주는 데만 해도 거기도 그래도 도를 얻은 데거든요. 참나 만나서 뿅 가게 해주는 데만 해도 뭐가 문제냐. 지혜를 안 가르쳐 주고 체험만 주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사실 철학자는 못 돼요. 철학자가 되는 길에서 방편 하나만 얻은 거예요. 그래서 참나 상태 있으면 좋아요. 내려오면 에고 의식 싫어요. 그냥 이 상태로 힘들면 참나라를 계속 만나며 살자. 이 정도만 일상에서 쓰시면서 사는 거죠. 평생 그렇게 공부해 봤자 그 정도밖에 못 얻습니다. 철학이 길에 제대로 들어서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선정과 지혜는 얻어야 철학에 임무는 해요. 우주적으로 여러분이 영성에서 기초가 닿겠다 하는 그런 여러분의 자격이 인정되는 겁니다. 우주적으로 인정되려면 선정 플러스 내가 체험한 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참나 상태를 체험하고 현상계를 보면서 참나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에고는 무상하더라. 에고 상태에서 보는 건 일반인도 다 해요. 여러분 인생 무상하죠. 눈물 나게 무상하죠. 괴롭죠. 즐거워도 괴롭죠. 아무튼 이 즐거움이 또 사라질 거니까. 지금 밥을 많이 맛있게 먹고 있어도 괴롭죠. 이 밥이 사라져서 괴롭고 이 밥 먹고 나면 또 배불러서 또 괴롭겠죠. 기분이 안 좋아지겠죠. 또 다시. 그러니까 이게 어느 딱 어느 시점만 재밌지. 지나고 나면 또 재미없어 질 거 뻔하잖아요. 그걸 다 알고. 여러분 인생에 큰 스포일러 있어요. 여러분 사실 다 죽어요. 이게 참 영화 볼 말 안 나죠. 누가 영화 신나게 보려는데. 거기 주인공들 다 죽어. 거기 등장인물 다 죽어. 다 무상하죠. 근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상고 무하를 몰라서 이러고 삽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무상고 무하 정도 알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 정도 알아가지고 막 멘토니 하고 활동합니다. 그걸 좀 더 추철이 통찰한 고등 침팬지가 그걸 잘 모르는 고등 침팬지들을 지도하고 다녀요. 저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인생이란 게 무상한 거란다. 아 그런 건가요. 이러고 서로 위안해 줍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공부는. 참나를 못 만나면 인생 문제가 안 풀립니다. 진짜 멘토라면 참나를 만나게 바로 도와줘야 돼요. 그런 몇 마디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무상하다. 인생은 원래 곧 괴로운 거야. 어떻게든 행복을 찾아봐. 인생은 원래 네 께 없는 거야. 공수래 공수 거야. 이런 말에도 위안되시죠. 그건 고등 침팬지들끼리 서로 위안하는 거예요. 야 나도 겪어봤는데 힘들더라 너도 괜찮아 힘내. 그것도 상당히 좋죠. 도반의 도움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차원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들이 제시해 준 답은 여러분을 완전히 순격시켜 버리는 겁니다. 진짜 철학자로 만든다는 건요. 우주의 진리를 스스로 알고 스스로 살아간 사람으로 여러분을 끌어올리려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가 바로 들어가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답이 안 나와요. 이 본부를 탈출하기 힘들어요. 고등 침팬지를 탈출하기 힘들어요. 최선의 답이 참나 각성. 몰라 괜찮아 로 참나 만나는 것 제일 잘 지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몰라 괜찮아 만 잘하시면 안 됩니다. 자명이 있어야 돼요. 자명. 내 생각은 자명한가? 몰라 괜찮아 를 통한 참나 각성 상태에서 판단하셔야 돼요. 몰입 상태에서 사고해야 몰입사고입니다. 참나 상태에서 판단을 해야 지혜입니다. 원래. 부처님 때부터요. 여러분 불경에 사마타 상태에서 분석하는 걸 이빠사나라고 하지 선정에 들지 않았는데 그냥 생으로 분석하고 계신 거는 올바른 이빠사나가 아니에요. 왜? 그건 에고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석을. 무상고, 무아. 자 그러니까 근데 에고는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무상고, 무아도 드러나야 되고 지금 이런 얘기도 드러나야 되잖아요. 드러놓은 정도지 여러분이 판정할 때 여러분이 참나 상태야 돼요. 참나 상태에서. 참나 상태에서 내 에고 생각감정 오감을 바라보니까 이 친구가 무상하구나 하는 것을 인과하는 겁니다. 무상이 우주 공식이구나 하는 식으로 인과하는 거예요. 막연히 눈물과 해안 속에서 무상하구나 이게 아니라 초연한 상태에서 선정의 희열이 감도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인과하는 거예요. 현상계 특징이 무상이구나 하는 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안에는 현상계 공식이 무상이 들어 있으니까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공식대로 현상계가 진행되겠구나. 고. 락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고 어떤 에고들의 뜻을 다 만족시켜 주지 못하겠구나. 우주 공식이라는 게 고 라는 것은 욕구의 좌절이죠. 욕구가 늘 만족될 수 없는 거구나. 수많은 욕구가 있는데 어떻게 다 만족될 수가 있어요. 현상계라는 게 일단 계속 변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욕망에 안 맞을 수 있죠. 우리 욕망은 즐거울 땐 좀 오래 갔으면 좋겠고 괴로울 땐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계속 이 무상의 공식 속에서 냉정하게 굴러가니까 내 뜻대로 안 될 수가 있겠구나. 그게 고입니다. 우주가 내 뜻대로 안 되겠구나. 내 에고 뜻대로 굴러가는 물건은 아니구나. 무상하구나. 다 무상하다는 얘기에요. 고도 무상하니까 고지 뭐 다른 고가 있으면 무상하니까 고구나.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내 것이랄 게 없구나. 왜? 무상하게 변해가는 생각감정우감 중에 어떤 걸 붙잡아서 나라고 하겠습니까? 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각감정우감이 무상하게 변해가는구나 얘기일 뿐이에요. 무상고 무한은 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알아차리고 있는 나 자신은 무상하지도 않고 고에 빠지지도 않고 온전히 나고 늘 청정하구나 상나가 정하구나가 딱 나와요. 여기까지 지혜로 완전히 인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나만 자꾸 만나게 유도하면요. 이 지혜를 못 얻으시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참나 상태에 가 계셔도 다음 생 태어나면 또 캄캄하다니까요. 또 지혜를 얻은 적이 없으니 빛을 제대로 못 얻으신 거예요. 참나 만난 게 빛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참나 상태에서 자명한 생각까지 하시게 될 때 진짜 빛을 갖추신 거예요. 자명의 빛은 그때 생겨나요. 참나 상태만 해도 밝죠. 그런데 그거는 직관이 내면에 감도는데 지금 에고의 차원까지는 그 빛이 못 뻗친 거예요. 에고에 평안이라는 빛은 왔는데 자명이란 빛은 에고에 아직 비춰지는 바람에 에고가 온전히 밝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 정도만 해도 좋다 나는. 희미하게라도 밝으면 이게 어디냐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로 우리가 이렇게 영성을 닦는 게 아닙니다. 참나로 은은하게 이렇게 평안을 준 다음에 진리로 딱 떨어지게 여러분 의혹을 제거했을 때 여러분이 진짜 광명해지는 그게 빛이에요. 의혹이 사라졌을 때. 인생은 무상한 거구나. 계속 변화하는 중에 생각감, 정보감이 변하니까 우리 에고의 세계는 변화할 뿐이구나. 고정된 게 하나도 없구나. 이제 이런 거를요. 실감나게 자명하게 인가하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하지만 참나자리에는 거기는 영혼이 존재하면서 알아차리는구나. 여기까지 인가가 딱 나야지 아공이라도 하나가 알아내는 거예요. 요거 알아내고, 이게 뭐 별건가요? 이걸 알아낸다는 건 뭐냐면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사는데 그게 이제 삶의 원칙이 돼요. 왜? 내가 명상을 통해서 확인했거든요. 수많은 명상의 실습을 통해서 확인했거든요. 명상 상태에 들어갈 때마다 의혹을 내보고 질문을 해봤는데 다른 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긍하게 됐을 때 여러분 인생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제 어디 가서 물어봐서, 질문 받아서 인생은 무상한 거야. 이런 답을 얻을 필요가 없어져요. 왜? 스스로? 그거는 그냥 스스로 인가를 했기 때문에. 내면의 부처님한테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당당함. 누가 뭐라고 해도 무상한 거. 그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딴 소리 하시면 여러분이 믿고 졸라 열심히 해야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 뿐이에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분들 되게 문제예요.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분들이요. 믿는다고 될까 그러면 저리 가라. 사탄아 이럽니다. 부정적인. 내 생각을 부정으로 물들이려면 사탄아. 긍정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니까 자기 방에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요. 부정적인 사람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 가게부터 파탄 나요. 그런 사람은. 일본 아주머니들 그런 데잖아요. 예전에 연사마. 연사마 좋아할 때 본인 방에 배용준 사진 다 붙여 놓고 남편 못 들게 한다잖아요. 부정 탄다고. 그런 거랑 똑같은 자기 방을 긍정으로 물들였다고 하는데 참나에서 나오는 긍정의 힘이 아닌 거는요. 애고가 만들어낸 긍정의 힘은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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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염체들을 만들어 놓고 누가 부정의 염체를 뿌릴까 봐 전전긍긍해야 돼요. 누가 와서 세균 묻히고 갈까 봐. 그런 나약한 정신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냥 진짜 참나에서 나오는 우주적인 긍정의 힘이 있어요. 왜 이걸 안 끌어다 쓰고 본인이 만들어내는 그 작은 긍정의 힘을 그냥 한 방에 날아갈 사실은. 아주 나약하고 취약한 상태의 긍정의 힘에 매달립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에서 나오는 우주 공식을 알면 공식대로 하면 되는데 뭐하러 지금 전전긍긍. 자기가 어떤 괜한 소망을 우주의 공식과 상관없이 자기가 믿음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거 깨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산다는 건요. 이거 상당히 문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는 우주랑 내가 함께 이 우주를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를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의 공식을 알아야 돼요. 지금 공식 하나씩 알아나가는 첫 단계입니다. 에고의 세계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알아낼 때 하나님이 뿌듯해 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에고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런 공식으로. 네가 알아줘서 고맙다. 네가 이제 알았구나.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자명하게. 안 그러면 이게 뭔 공부입니까? 인생은 출가해서 뭐 배워요? 인생이 무상함을 배웁니다. 나는 아무리 살아봐도 무상하던데? 애초에. 그런 분들은 이제 도를 우습게 합니다. 오히려. 괜히 일반인들이 도를 우습게 하고. 야, 절에서 머리 깎고 그러지 말고 나한테 와서 배워라. 이렇게 나옵니다. 뭘 안다고. 무상이 뭔지 내가 온몸으로 체험했다. 고가 뭔지. 승녀들이 뭘 알아. 내가 진짜 고가 뭔지 온몸으로 체험했다. 지금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죠. 말이 그럴싸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열반 상태에서 참나 상태에서 자명하게 진리를 인가하는 작업. 고도의 철학적인 학문 작업이에요. 학문은 그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참나 상태에서 진리를 인가하는. 이게 사실은 학문 중에 학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사실은 뜻하지 않게 아주 고등학당에 오신 거예요. 철학학당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홍익학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면은 철학학당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정확한 진리 하나를 여러분 마음 안에 정확히 새겨두지 못하면 인생문제가 안 풀립니다. 여기 오셔서 몇 개라도 철학적 진리를 얻으셔가지고 삶에 딱 박아두고 인생문제를 풀어가시면 육바람일의 진리를 품고 살아가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그대로 그냥 개벽이 되는 거예요. 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돼요.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공만 얘기해서 참나와 애고 관계 알아내는 아공 수준의 진리만 여러분이 참나 상태에서 인가해도 여러분은 이미 철학자. 왜? 뭔 일이 나도? 원래 그거 무상한 거야. 과거에 집착하지 마. 네 뜻대로 되는 거 아니야.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 생각감 정보감 중에 뭐를 나라고 할래. 에고라는 게 이렇게 무상하게 변해가는 거야. 작은 한 귀퉁이 붙잡고 나라고 우기지 마. 나의 스펙을 붙잡고 나라고 우기지 마. 그런 걸 다 오히려 턱 놔버리면 진짜 나인 참나가 나와서 영원한 현존의 모습을 보여줘. 이걸 여러분 자명하게 알고 자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 상태. 여러분 옛날 초기 불교 실험 이미 알아들이에요. 이 정도만 얻어도. 그때 분들 아공만 얻어도 다 알아. 성자 이것만 얻어도 이미 여러분은 범부 집안에서 벗어나 고귀한 성자가 됐다는 소리 듣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아셔야 돼요. 왜 이제 이 사람은 고등 침팬지로 보지 말자 이런 말이 왜 나오겠어요. 이 사람은 진리를 알아버렸다. 우주의 진리. 인간들을 모르는 고등 침팬지 종족들을 모르는 뭔가를 알아버렸다. 아이고. 하나님의 공식을 알아버렸다. 그쪽으로 빨리 가시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벚꽃까지 나아가서. 그러고 보니까 무상고 무한히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참나의 작용이었네 하는 것까지 아시게 돼요. 이걸 참나 상태에서 참나 깊은 참나 상태로만 있으면 모르죠. 참나가 51% 상태 유지하게 하면서 생각도 해보고 감정도 느껴보고 별짓 다 해보면요. 하루 종일 살아보면 일체가 참나의 작용 속에서 굴러간다는 게 뭔지 좀 실감이 나요. 이 짓을 여러 번 하셔야 돼요. 한 번에 안 끝나요. 한 번에 안 것 같죠? 다시 에고우식으로 돌아가면 잊어버려요. 이 짓을 수없이 해서 에고우식으로 돌아가도 안 잊어버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그게 딱 원칙이 돼요. 뼛속까지 박혀요. 이제 여러분의 에고마저도 아니 참나의 작용인 건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나오게 하면 에고가요. 일체는 참나의 작용이지라고 인가해버릴 때 여러분 선정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냥 정확히 자명하게 안 사람은 이게 달라요. 자명하게 안 사람은요. 보세요. 먼저 참나 상태에서 현상계가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일일이 다 확인해 봐요. 의심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의심을 하고 이건 참나의 작용이 아닐 수도 있겠다 또 연구해 봐요. 그냥 연구가 아니에요. 참나 상태에서 보고 느끼면서 연구를 해봐요. 이것도 참나의 작용 같네. 이것도 참나의 작용 같네. 그래서 더 할 말이 없을 때 여러분은 그냥 참나 상태로 계시겠죠. 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 벚꽁의 진리가 자명해서 할 말이 없으면 참나 상태에서 분석을 엄청 해보다가 에고를 활용해 가지고 생각을 불어 일으켜서 엄청 연구를 해봐요. 에고가 더 할 말이 없어져서 다시 참나 상태로 돌아갈 때가 옵니다.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시면요. 그냥 여러분 참나 상태로만 있어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직관을 통해 알고 있고 직관이 이미 활성화되어 버렸어요. 직관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개념화를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참나 상태에서 느낀 그 느낌들을 말로 설명을 해 버릇 하면요. 나중에 참나 상태로만 있어도 직관이 깨어있달까요? 활성화되어 있달까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이미 내 온몸으로 내가 벚꽁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상태가 와요. 건드리면 벚꽁의 말이 나갑니다. 이 정도 만들어 놓는 게 카르마를 털어놓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선정과 지혜 각성을 통해서 무지랑 선정이 아집을 털고 지혜 분석이 무지를 털어요. 웬만큼 여러분 업장 털린 것만큼 여러분 레벨이에요. 이 정도 업장을 털면요. 가만히 있어도 참나만 잡고 있어도 이미 지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아공, 벚꽁이 이 상태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참나 상태로만 있어도 이 다는 아니더라도 먼저 이 위에 네 가지라도 참명하게 품고 참나 상태에 있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미 지혜까지 갖추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를 한다 그래도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성령을 만나기만 해서 교회 가면 성령 체험만 해도 막 성령 체험했다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체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나약한 애고와 성령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왜 마귀 소속이었고 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소속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성령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뜻인 육바람일을 이해해 가지고 내 삶의 육바람일을 구현하려고 노력할 때 성화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밑에 6개 조도 참나 상태에서 이미 직관적으로 이게 옳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육바람일도 아주 모를 게 아니에요. 일지보살가 아는 게 아니고 성화가 다 돼야 아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이미 이 얘기 들으시면 다 옳다는 직감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직감력을 더 끌어내는 거예요. 명상 상태에서 아공 복권까지 다 인가하고 살아가시면 육바람일이 더 쉽게 인가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진실은 수용해야지. 남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인가에 가면서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요. 이거 하기 싫은 상황도 만나고 남한테 또 육바람일 찜찜한 상황도 만나고 역경이 돼서 역경이 너무 심해서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또 순경이라서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또 순경이라 잘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만나면서 여러분 참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참나가 언제 어느 순간에도 육바람일을 구현하는 것을 자명하다고 하고 육바람일을 어기는 걸 찜찜하다고 하고 이 6가지 요소들이 어우러져야 선이 된다는 것. 이 중에 일부만으로는 선이 덜 된다는 것에 대해서요. 원만한 어떤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체험이 단순히 선정의 체험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육바람일부터는 선정만으로 체험이 안 됩니다. 수많은 상황에 인간관계의 어떤 문제에 직면해 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고 참나는 육바람일을 지향한다. 육바람일의 요소만 갖추면 참나는 언제고 자명하다고 하더라는 확고한 체험에 기반할 때 여러분 내 참나 안에 육바람일 들어있다. 하나님의 뜻은 육바람일이다. 심지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의 형상은 육바람일로 생겼다. 부처님은 비로자나불은 육바람일의 모습으로 생겼다. 이런 걸 정확히 아실 때 또 할 말이 없어서 선정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분은 선정에 또 들어있는데 참나 상태일 뿐인데 건드리면 육바람일이 나오겠죠. 그 정도 되면 일지보살거든요. 건드렸을 때 그 참나에서 육바람일이 바로 이미 승인이 다 된 상태라 수많은 검토를 통해 승인이 다 끝난 거예요. 육바람일이. 그래서 건들면 참나에서 육바람일이 나오면 그 정도로 업이 털려 있는 분이 일지보살. 건들면 선정과 지혜가 터져 나오는 분은 일지보살 그러는 거예요. 이지보살은 거기에다가 퇴식이 가미되고 이제 육바람일이 완전히 그렇게 사는 게 완전히 습관화가 됐을 때 이제 그게 합쳐져서 이지보살. 이 정도 해놓으면 이후 공부에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다만 이 정도 하고 나면은 내가 철학을 더 팔 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있으면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이 단계에 또 머물면서 또 이제 또 충전을 시켜가는 거고 힘을. 여력이 더 있는 분들은 더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놓으면 좋겠다.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확단 공부 시작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선정과 지혜가 제일 중심이다. 참나각성과 양심적인 성찰이죠. 양심성찰. 참나각성과 양심성찰인데 대본에 육바람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아공, 복공부터 연구해 가면서 양심에 대해서 이해해 가면서 파고 들어가십니다. 그럼 이거 과학자 아닙니까? 연구자죠. 끝없는 실험과 끝없는 분석을 통해서 답을 알아가고 그 답이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로 실전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지금 나 죽는 거 두려워.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 삶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 어떤 판단이 옳은지 모르겠어. 이 수많은 것들의 기준이 이제 여기서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공부가 깊어질수록 기준이 딱 서가지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다 잡아줘요. 남한테 안 물어봐도 되게 다 잡아줘요. 이런 확고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삶의 어떤 기준들을 세워가시지 않으면요. 정말 남의 말에 휘둘리면서 일생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죽을 때도 내가 잘 살았는지 모르고 가는 겁니다. 알 수 없죠.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고 모든 게 확실해져야 돼요. 자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앉아서 참나 상태에서 늘 또 돌아옵니다. 내 애고가 불안해하는 부분이 뭐고 자명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이 뭔지 그거 풀어주는 게 계속 철학적 작업이거든요. 또 해결해서. 그럼 나의 작은 불안을 풀다 보면 인류의 불안을 풀 답이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또 보살은요. 그렇게 답이 나오면 또 공유하고 하는 거예요.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인간 영혼에 대한 끝없는 탐구가예요. 이런 제대로 된 연구를 시작하셔야지 엄한 수련법 배워서 엄한 거 엄청 해봤자 여러분 인간 영혼의 세계에 사실은 제대로 진입도 못하고 망상 속에, 자기 환상 속에 세계에 살다 가는 수가 허다합니다. 이게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요즘 우리만 괜찮고 다른데 다 엉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공부법을 못 배우고 영성 진입을 했을 때 얼마나 인생 낭비가 되고 제대로 된 연구자가 나오지도 않고 간단하게 벌써 이런 영성 연구의 고단자들인 예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부처님 이런 분들의 이야기 하나 제대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정확히 그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한 거야를 자기 체험에 기반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 같은 연구를 했는데 왜 그 연구, 그 분야의 고단자들 논문을 왜 못 풀어요. 나 과학, 물리학 박사야. 그래? 그러면 저기 아인슈타인이 뭔 얘기 한 거야? 잘 모르겠는데 좀 뭔가 이상하잖아. 아인슈타인은 싫어해. 뭐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선대 최고 연구가들이 연구를 도대체 그걸 소화도 못 해내는 전문가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경전 강의를 자꾸 해드리는 거는 제가 제 얘기 짓거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지만 왜 경전 강의 해드리냐면 제가 공부하고 나서야 그분들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2000년, 3000년 검증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더 빨리 자명해지자고 자명한 얘기 갖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만 들으시면 자명한지 아닌지 판단이 빨리 안 서잖아요. 언론은 안 되니까 2000년, 3000년 검증된 분들 얘기를 가지고 그분들의 말씀을 한번 듣고라도 한번 자명한지 아닌지 빨리 판단해 보시래요. 제가 하는 모든 작업은 여러분들이 빨리 자명찜찜을 판단하게 도와드리는 작업입니다. 제 얘기 들으시고 자명한 것 같으면 취하셔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일 또 기록해두고 내일 또 생각하고 모레 또 생각해서 내 삶의 원칙이 되게 만드세요. 그리고 에고 상태에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참나 상태, 깨어 있을 때 꼭 그 적어놨던 것을 검증해 보세요. 맞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깨어 있을 때 많이 판단을 해 놓은 게 여러분 삶에 자명한 기준이 될 겁니다. 술 취해서 여러분 판단해 놓은 것도 깨어서 기억 안 나죠. 마찬가지로 정신 흐릿할 때 뭐라고 생각하고 산 거는요. 깨어 있을 때 내가 왜 그러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살았지? 잠결에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다 반대가 잠들었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게 잠든 채로 살고 있어요. 꿈속처럼 살고 있다고요. 깨어서 판단해 보면 여러분이 보이죠. 그러니까 자꾸 깨어서 올바른 판단하기 이거 연습을 안 하시면요. 이 영성 공부에 제대로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먼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끝까지 갔을 때 또 쉽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굳이 쉽지도 공부 시작할 때도 잠양해야 돼요. 그래야만 진도가 잘 나가실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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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